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사 정수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식 라인댄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른발 짚어서 왼발 넣고 왼발 짚고 오른발 넣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왼쪽으로 흔들고 바인스텝 가서 방향 바꿨어요. 방향 바꾸실 때도 바인스텝으로 바꾸실대요. 위로 박수 아래로 박수에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카운트로 1,2,3,4,5,6,7,8 2,2,3,4,5,6,7,8 3,2,3,4,5,6,7,8 4,2,3,4,5,6,7,8 자 요거를 들으셔서 카운트로 3,4,5,6,7,8 6,4,5,6,8 5,6,7,8